나와 함께 여정을 떠나자고 준비됐는데 어디가? 야! 거의 떨어지면 안돼! 거의 떨어지면 안돼! 안녕하세요? 하네요? 포켓몬 게임 안녕 얘들아? 반가워요 총 쏘는 포켓몬 게임 맞아요 근데 저 좀 살짝 걱정인 게 제가 에임이 집을 나간 지가 오래거든요 아니 뭐 이런 걸로 호들갑이야 하고 정신 차리니 13시간 에이 그 정도로 내가 하려나? 아 근데 포켓몬이 나한테 와줄까? 나한테 순순히 잡혀줄까? 그것도 걱정이긴 한데 몰라요 일단 해봐요 렛츠고 플레이 어 뭐야? 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나 맘에 들어 머리카락 오마이카 커스터마이징이 제일 재밌네 피부부터 어떻게 해보자고? 왜 난 피부색이 좀 맘에 드는데 우와 너무 징크 실내에서만 운동해가지고 살이 하나도 안 탄 거지 오케이 렛츠고 몰라 못 먹어도 고 아 어어어어! 너 우라매! 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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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기 싫으면 fo컨몬을 잡아라. 도잉. 도잉. 셀룰라이트... 죄송한데 다 근육이에요. 왜 이러고 있어, 지금 근육 갈라진 거 안 보이세여! 까불지 마세요, 주먹으로 그냥... 까불 release, 까불... 어이구 뭐야 모닥불에 있는 남자 한 대 때리면 좋아 죽어요? 오케이 여깄다 이 새끼 야 니가 여기 짱이야? 너 나보다 어! 어!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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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요! 허벅지 얇은 그대여 어어! 쏘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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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 I love you 다 거짓말이다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죄송해요 죄송해요! 안 보이지라 뭐하세요? 보이소면 뭐하세요? 올락말락 올락! 왓더! 얘 언제 그만둔데요? 야 너 총 다 쏴보세요 총 갈 때 그냥 주먹 갈겨버릴라니까 지금임? 오케이 컴온 죄송합니다 죄송 아악! Aw holding б 냉장고 TAT 이빤희 히힉히히히힏 그게 황희봉 아앜하나 황희봉 읍뜨려 뻗쳐 부활하기 오! 한 번 죽으면 리스폰을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나봐요 잠깐만 황희봉씨 멀티 가능한지 슬하 저 주짱 물어볼까나 아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오케 하더라 저 사람도 모르나봐 어? 승인 안녕하세요 다리가 너무 얇은데 내 팔보다 얇은데? 근데 벌써 밤인데? 15삼만 밤 되면? 추위를 느껴요? 이게.. 춥지 않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힘이 뭔지 되겠습니까? 상체와 하체가 다 가능해요 그럼 일단 갑시다 아 일단 떠나요?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? 왜 왜 왜 이렇게 호들갑을.. 무서워요? 저 나쁜 애예요? 어 몰라요 먼저 가요 아 먼저 가라고요? 어 희봉씨 지금 저희 해가 뜨고 있어요 오 지금 좀 멋있는 것 같아 오 히이! 오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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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털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? 우와 맛있어! 털을 잡을까요 그럼? 좋아요 그러면 한번 쇽샵 주변을 살피고 인사해요 어디요? 어머나 너무 귀여워요 다가가 보세요 싫어요 아까 전에 님 때문에 아까 오 무릎 뱉었어 싸늘하다 배가 너무 볼록한 게 귀여워 이제 저 터진다 이제 황이버 에이 황이버 에이 황이버 아 나 진짜 저 선생님 우리 화났잖아 화났잖아 썩치네 그냥 썩치네 그냥 썩치네 그냥 어 황이버 거의 또 땅 날뻔 곳에 있을까요 그냥? 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 펴고 있네 오 뭐야? 아 당신 치사하게 뭐해 혼자 뭐했어 지금 몬서버 어 뭐야 아 잠깐만 아 나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귀여워 얘 도로롱이야 저렇게 동료를 만들어야 돼? 어떻게 만듦? 저 사람 게임스러워서 완전 잘함 나도 알려주세요 아 이거 저 지나가다 포켓볼 같은 거 주웠는데 아 주웠어요? 네 맞는 거 아니고 주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좋은 터 봐놨어요 점심 오시겠어요? 어 여기 어때요 여기? 어 거기 너무 좋다 그쵸 뒤에 산이 있고 풍수질이 미쳤죠? 햇빛 직사광선에다가 배사님도 맞아 저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작업대를 깔아야 되거든요 이를 눌러서 작업대가 있어요 아 뭐야 옆에서 도로롱이 같이 만들어주네? 나는? 난 왜 없어? 야 와서 만들어 아 뭐야 히봉씨 노는데 얘가 대신 만들어져? 이 게임이 노예공장 만드는 거라고? 그럼 투수 한 명 초대해가지고 혹시 난 노예 하고 싶다 있어요? 여기 있네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투수세 맞못IO 자 투수씨 여쭙겠습니다 얍 혹시 네 노예가 되시겠어요 유키지? 아 아 어떡해 큰일 났다 우리 같이 큰일 났어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좀 봐 나 안 fertil해 큰일 났어 왜왜왜왜 여기다 집 못찢는대요 에이 역시난강Ray 오 너 일로와 너 잘 만났다 야야야아 잠깐만 너 돈있냐? 톤있냐고 에스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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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유 봐줬다 어 여기 좋은데요? 이거 드실래요?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이건 뭐야? 이거 여기 여기요 여기 앞에 계란프라이? 감사합니다 레시피 선택 저 도로롱 부위를 만들 수 있어요 어 알빈이 근데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? 아아 따뜻해 아 따뜻해 와 역시 강하다 제가 지금 몸에 열이 많아서 앗 차차 어 뭐야? 뭐야 너 뭐야 야 너 좀 잘생겼다? 진짜 둘이 안 어울리는데? 아니야 되게 잘 어울려요 뭔 소리야 아 둘이 진짜 안 어울려 진짜 잘 어울리세요 죄송하지만 아 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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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너 어디가 가질 수 없다면 부시겠어 어디가 오오오오 오오오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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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지고 있는 물건 뺏자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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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야 야 야 너가 어 뭐야 널뛰기 개 멋있어 근데 나 진짜 나쁘게 생겼다 가질 수 없다면 부시겠어 감히 니가 날 차 날 찰 수 있는 존재는 없어 왜냐면 다 죽였거든 여기다 집 지을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 집을 네 좋습니다 나무 토대 오케이 희봉씨가 만들면 저는 옆에서 힘을 도울까요? 팔맹님 만들어주시죠 오케이 만드는데 제가 삐뚤게 만들까봐 괜찮아 부시면 돼요 아 부시는 걸 전제로 만드네 이 정도 어때요 너무 좋은데요? 뭐야 이거 완전 뚝딱이네 우와 근데 문이 없다 근데 상관없어 우와 진짜 멋있어 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야 집은 아니 아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역시 근 손질을 생각한 할머니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걸로 포켓몬 잡아오세요 오케이 파이오 잡아올게요 어 쟤 너무 빠른데 잠깐만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잠깐만 잠깐만 진짜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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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리라 얘기를 분명 했는데 휴봉님 던졌는데 사라지는데요 ï 잡기 1부 직전인데 희봉님 아 너무 뿌리 붙었어요 앗 뜨거 하나 2개 감사합니다 계피 만들어놓은 녀석 어디있는데 여깄다 이거 잠깐만 야 제가 잡았어요 1, 2, 차차차, 2, 2, 차, 아, 맛있다, 아, 맛있다, 어깨 맛있다, 오케이, 지금 그러면, 8개, 제가 진짜 이번에야말로 보여드릴게요, 여우야, 잠깐만, 나 할 말 있어, 할 말 있다오, 에짜다, 가만히, 해주세요, 아나, 1, 2, 피해버리고, 어, 잠깐만요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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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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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그 다음에, 큐, 아, 때리면 안돼, 아아, 으응, 으응, 아,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데, 몬스터 잡는건 안되실게요, 뭔데, 니가 뭔데 안된다고 해, 당신이 뭔데, 나, 평가해, 어, 아니야, 너한테 씹이 거는거 아니야, 뭘 봐, 너한테 씹이 건거 아니라고, 난 지나갈게, 집에 와서 자요, 저녁이다, 같이 자야되죠 혹시? 같이 자는건 좀.. 어! 문도 만드셨네! 우와! 얘 귀여워! 얘 뭐하니? 요리에요! 얘 요리시켜가지고 진짜 귀엽다! 여기 어때요? 어 귀여워! 여기 어때요? 은밀하게? 저희 둘이서 자나요 혹시? 아니요 따로 자야죠 아니요 따로 자야죠 잘잤다 희봉님 옷 만들고 있어요 이거 입으세요 저 있는대로 오면 옷 드림 내가 입어버렸다 하나 더 만들면 되지 희봉님 제가 이거 옷 어떻게 벗어요? 입은거 줄게요? 그거 너무 늘어났을 것 같은데? 어깨 늘어난거 봐 희봉씨 다리가 너무 얇은데? 핏이 너무 다른데요 같은 옷 맞죠? 활 들어야겠다 아까 나 활 선물 받았어 잠깐만 지금 너무 가까워 아 지금 너무 멀어 이거 안되나? 안되나? 하지만 나는 스택이 힘으로 몰빵이지 자식 어? 야 너 좋아보인다 아악 싸가지 없는게 어 귀여운데 피하는거? 몽두기로 그냥 몽두기로 몽두기로 하나 둘 셋 그만 때려 제발 진짜 2 2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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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킹놈아 맘마우스 꽉 쳤는데? 어떡해 어 다행이다 맘마우스 느리다 어떡해 어떡해 제가 안때렸어요 질퍽이 같이 생기는거 때렸어요 이거 할머니는 죽어야 끝날거 같은데 희봉님 희봉님 어머어머어머 고정하소서 어 노래 끝났다 휴 무릎 꿇었더니 바로 봐줌 일단 희봉씨한테 가자 그 다음에 희봉씨랑 저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희봉씨가 그랬다고 하고 진짜 미안한데 펭키야 너한테 허풀이 좀 아 진짜 그만 그만 야 너 너무 빨라 인간적으로 한번만 뽀잉 피해버리기 그만 뽀잉 그냥 맞아 그냥 맞아 어 올려버리네 그냥 잡혀라 좋은말로 할 때 어 깨에에에에에에에엠 어 잠깐만 불풀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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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불풀 너 필요해 깨비 어 야 죽이면 어떡해 에헤이 어 잠깐만 6레벨? 오참지 그냥 널 위해 내가 발을 몇 개를 만들어 왔게요 아아 나 다 튼튼 맨이다 임마 안 피해 그냥 정면승구야 그냥 에바야 에바 오 와 안돼 나는 알매 춤 잘 추는 알매 꿈속에서는 모지 아